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길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저 위랑 두지 말자 이런 위랑 두지 말자 인생이 나들에게 구름이 흘러가듯 점점 없이 흘러서만 홍성엄 씨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.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이 노래 아니에요. 날로 먹다니요. 날로 먹는 거 좋아하세요. 뭐든지 자 이번에 스피커입니다. 갈게요. 자 룰렛 돌려주세요. 킹거머 잘못된 만남 랩을 다 불러야 됩니다. 김거머 랩을 다 불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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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안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스메이카! 어려운 노래인데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가 잘했어요 100% 석주양은 이제 가수 제기가 들어오면 할 것 같은데 그죠? 롤모델인 걸그룹이 있어요? 좋아하는 걸그룹 시스타? 저는 보아언니 아 솔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보아씨가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죠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다 그룹보다는 솔로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룹은 돈 나눠가지고 솔로로 해라 역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멈춰로 외쳐주세요 석주양이 자 룰롤 돌려 주세요 주세요 비세이 이거는 석주 석주 느낌이 나네요 자 석쥐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굿바이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자꾸 날 실수로 수지라고 할 때 내가 역차려야 했어 됐어 너를 믿어주려 했는지 몰라 네가 어떤 애인지 알았어 괜히 울지마 너의 물건을 다 내놨어 경기는 이제 그만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아무런 말고 하지 말고 이를 따라줘 주는 거야